오늘 할 게임 홈피에이쉬라는 게임이고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약간 한번 해봤는데 여기 AI가 진짜 개멍청해요 그래서 같은 곳에 저렇게 뺑뺑 돈다니까 저래가지고 원래 가야되는 곳을 막아놔가지고 진짜 개빡쳐요. 이거 하나 하고 아니 쟤는 왜 저기서 자꾸 저러는건지 모르겠네 여기 파란색 룸 가야되는데 제작자가 저기를 두번 가게 만들어놨거든? 아니 근데 저기만 뺑뺑이 돌려두면 어떡하냐고 어휴 진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그로 끄는 방법도 있다는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점프맵 하고있으면 됩니다. 아 근데 점프맵도 어휴 진짜 극한으로 점프해요. 아니 극한으로 했는데도 안돼 이게 뭐야 이거 아 말 안하고 할게요. 그 대신 깔을 겁니다 어휴 진짜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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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만 자꾸 돈다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하나 찍는 방법이 있거든 하나만 알더라도 일단 두 번째가 빨간색이란 걸 알았으니까 빨간색으로 맞춰주고 일단 첫 번째 돌려요 없죠? 두 번째 돌리고 돌려요 없죠? 세 번째 하고 돌려요 없죠? 네 번째 이렇게 하고 돌려요 없죠? 하고 돌려요 그럼 여기가 열리는데 또 열쇠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가주시고요 지금 여기쯤일텐데 아마 여기 일단 나와주시고 망치를 들고 이렇게 해서 여기 오씨 여기를 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떨어지니까 점프점프 해주면서 가주시고 여기가 여기가 가주신 다음에 요 레이저 있죠? 레이저는 그냥 맞아서 돌아가주면 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갔을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왼쪽으로 그냥 슝 돌아가서 갈게요 요 오렌지키 같은 경우에는 중간쯤에 있거든요 여기있네 여기있네 아까 열었던 곳 다이너마이트 들고 아 아까 왼쪽이 없었으니 아 오른쪽이 없었으니까 왼쪽에 있다는 건데 아 괜찮아 빨리 가면 돼 TNT에 써서 열어가주시고 첫번째 파란색 확인했죠 두번째 핑크색 그리고 뭐고 지고 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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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 해주세요 파 초 어 아닌가 핑이었나 아 맞네요 핑크네 이렇게 그냥 여기로 쭉 가주시면 돼 저기까지 있거든요 저기까지 따라가주시면 됩니다 크로우바 획득해 주시고 올라와 주셔서 여기 문이 열려있어요 여기 문이 열려있어요 네 이거 가지고 아까 그 파란색 방어로 다시 돌아가주시는데 아까 그 제가 어그 많이 걸린다고 한 곳인데 아 지금 여기 있으니까 괜찮네요 그냥 여기서 그냥 어그로 끈 다음에 나갔다 가면 되는데 얘가 만약 여기로 온다? 그러면은 겁나 없는 겁니다 제발 없기를 바라면서 다시 가봅시다 여기 들어가주신 다음에 저기에 어 오 여긴 왜 빛나지 하고 문짝을 뜯어보면은 빨간색키가 있어요 빨간색키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누가 자꾸 자 여기로 갈거에요 여기 길이 없나 여기 길이 없나 요거 빨간색인 곳에 들어가서 아 넘어갈 우두를 찾아라는건데 뭐야 이거 내가 우두 하나밖에 안 얻었냐 돌아가 아씨 우두를 또 찾아야돼? 어디있는지 모르는데 어디있는지 모르는데 일단 두개 마지막 세개가 어디있는지 모르거든 내 쪽으로 오냐 아니 쟤 눈이 왜이렇게 좋아 근데 아까 지나간 사람 봤어? 진짜 무섭게 생겼는데 괴물 보다 무섭게 생겼어 여기있죠 다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변에 벤트가 있는지 확인해주고 벤트가 없다는 주의해주면서 아 괜찮아요 지나가면 돼요 초록색키 보이시죠 초록색키가 출발 기준으로 왼쪽에 있었으니까 출발 기준으로 왼쪽에 있었으니까 여기로 쭉 갈거에요 약간 밑쪽이 있는거 같으니까 이렇게 쭉 직진할겁니다 아 날리는거야 이거 모아서? 아 날리는거야 이거 모아서? 어디있어? 오 어디있어? 오! 아 겨우 배워서 하네 아 겁나 힘들어 죽어 상대하기 오케이 디민씨 다르다 여기 문 하나있고 깨우 어 아 헤엄 아 베리 굿 뒤에 있는거 알아 뒤에 있는거 안다고 쭉 달려 안와 도울 하나 하나 있네 하나 만들지 됐다 아 여긴 못가니? 길이 있는거 같은데 일단 하나 남았다고 했으니까 갑시다 뭐 집 가면 되겠지 휴 드디어 끝났다 갑시다 이겼으니까 뭐 위너 얼키 여기 아까 이게 어디건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있었던거 일단 확인 좀 그럼 그럼 얘 잡은 다음에 초반으로 다시 돌아가다 근데 초반에 돌아가서 죽으면 게임 접는다 진짜 그냥 근데 나 이미 여기 있는지 좀 오래돼서 없지 않을까 흠 이거 쓸데가 있냐 뭐야 뭐야 아 맞다 맞다 어딘지 알거 같애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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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다 끝내자 야 야 끝났다 나가자 아 자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피씨라는 게임이었고요 재밌게 하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